안녕! 연사장의 까치입니다. 안녕! 연사장의 까치입니다. 이제부터 ASMR을 시작하겠습니다. ASMR ASMR 네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 해봤어요. 처음 하는 거예요. 네 소리 네 이거 과자 ASMR 초보는 과자로 하는 거죠. 네 소리 들어보세요. 저 마이크가 없어서 술이 들었나요? 지금 되게 맛있어요. ASMR은 조그마하게 하는 거지? 되게 맛있어요. 네? 진짜 맛있어요. 저 네 완전 맛있네요. 좀 더 들어볼래요? 저도 ASMR 근데 안 들릴걸요? 맛있겠죠? 부럽죠? 지금 하와이에 있어요. 하와이 지금 사촌 동생이랑 같이 있어서 하아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먹방이랑 ASMR 둘 다 할 거예요. 먹방이랑 ASMR 둘 다 할 거예요. 오케이. 빠밤 제가 마술 해볼까요? 네.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? 여기 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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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술이 옆 과자가 있네. 예쁘다. 올려주세요. 과자 짱 맛있다. 과자 너무 맛있다. 과잣 도 did 너무 맛있어서 triple NET 과자 rics 음 소리 잘 들리죠 애기 무덤 가루 먹는 소리도 들었어요 들어 보세요 와 좀 뭐 와 되게 짱맛이다 소리 대박이죠 와 진짜 맛있어요 저 얼굴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슬프네요 그래도 소리는 잘 나와요 되게 맛있다 이번에는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소리가 많이 바삭날 것 같아요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우와 짱맛 짱이에요 이거는 완전 짱이다 술이 대박이죠 먹고 싶죠 맛있지 좀 알 있으면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좀 크게 할게요 시작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이번엔 조금 다른 과자를 먹겠습니다 새우꽝같이 생겼는데 저거 처음 먹어봐요 새우꽝 맛이네요 아니 새우꽝 맛은 아니에요 소리 잘 들려요 전 잘 모르겠네 전 잘 들려요 다른 과자도 갖고 가겠습니다 빠밤 빠밤 이거라도 한번 ASMR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잘 들리죠 잘 들릴 것 같네요 와 AS먹은 저 처음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AS먹은 완전 먹방이에요 먹방인지 AS먹은지 잘 모르겠다 자 소리 잘 들리죠 한 번 더 음 짱이다 와 오늘 AS먹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AS먹은 되게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